지금 이 자리에 좋아하는 사람 있는 사람 저거 나에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다 이 말도 안 되고 이상한 일은 바로 그 이상한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썸타는 편의점 삑남주입니다 아저씨 왜 서랍을 치고 나야 해 잘생겼다 미안해요 원래 기타는 칠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타를 쓰다 보면 가끔 사람도 치고 그런거죠 저 호빵은 원래 3초 안에 주면 괜찮아요 3초 치는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뭐냐 3초만에 입도시키더라도 3초만 그거 봤어? 펜사 신청한 거 결과 떴대 아까 확인했는데 난 안됐어 넌? 난 당첨됐더라고 대박 완전 축하해 근데 못 갈 것 같아 헐 왜? 나 그날 편의점에서 일해야 되거든 아무도 없어서 그럼 내가 알바 대타해줄까? 나 편순이 격려 10개월인데 니가?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거기 사장님이 허락해줄리가 없겠다 허락했어 벌써? 응 방금 받았어 주소 찍어줄게 야 드디어 우리 얼굴 보겠다 그러게 그럼 주소 남겨줘 시간 맞춰서 갈게 사장님 되게 쿨하시네 에이 뭐 어때 용돈 떨어졌는데 잘 됐지 뭐 아빠들 미안 돈 벌고 올게 혹시 주어땅 때문에? 네 혹시 현이님? 응 네? 어째서? 왜? 아니 왜 너가 현이냐고 나는 현이라서 당연히 여잔 줄 알았는데 아 아니 김동현이라서 동현이 그래서 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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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근데 아이씨 왜 사람을 치고 날래? 기타 호빵 혀 혀 우리 만났었구나 진짜 신기하다 하하하 응 너 이제 갈 시간 다 되지 않았어? 어 그러네 나 빨리 갔다 올게 오늘 잘 부탁해 주와야 알지 안녕 종자리다 턱질 친구를 턱질해도 되는 걸까? 어 흠 뭐하냐? 정신 차려 응 어 어서오세요 뭐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 뭐야? 이거 지금 완전 번따각 아니야? 근데 저런 귀요미가 나한테? 아니지? 내가 어때서? 나도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새 성경인데? 아니야 이러다 설마 또 흑역사 생기는 거 아니야? 안 피곤해요? 네? 좀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요 늦게까지 고생하네요 언제 끝나요? 저 곧 교대할 시간이긴 한데 왜요? 근처에서 기다릴게요 끝나면 말해요 네 그럴까요? 초코우유 두고 갈 테니까 마시면서 일해요 아 아 이러지 않으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저 어 잠시만 잠시만요 저기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남의 우유를 왜 뜯어요? 저는 그 바로 드시는 줄 알고 이거 뜯어드리려고 가끔 이런 서비스도 해드리거든요 됐고요 새 걸로 갖다 주세요 아니 이거 제가 진짜 조금 뜯은 건데 지금 제 말 안 들려요? 제 빨리 달라니까요 빨리 달라고요 저희 편의점에서는 충전은 안 돼요 충전 말고요 누나 번호 찍어달라고요 네? 아 동현이 형한테 들었어요 오늘 대타원 누나 맞죠? 그건 맞는데 그 이따 물건 들어오는데 혼자 하기 많을 거예요 제가 도와줄게요 아 고마워 근데 도와주는 거랑 번호가 무슨 상이 나는데 아 그건 맘에 들었거든요 누나꺼에 대형견이 대형견이 사람말을 안다 키우고 싶다 네 네 다시 도와줄게요 좋아 좋아 느렸지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진짜 못 갔을 거야 어땠어? 완전 대박이었지 사진 볼래? 같이 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니야 나도 재밌었어 나름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나 이참에 다시 편의점 알바 시작할까봐 그럼 콘서트 갈 돈도 모아야 되는데 어 그럼 아예 여기서 일 안 할래? 응? 여기 알바 구하고 있거든 에이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닌가 여기 최저시급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늦으면 택시비도 주고 좋긴 하다 그러면 나중에 사장님 계시나 사장님도 좋대 그럼 너 어떻게 알아? 내가 사장이니까 어? 진짜? 응 내가 사장이거든 니가 사장이라고? 근데 왜 말 안 했어? 지금 말하잖아 어쨌든 너 그럼 다음 주부터 일하는 거다 어? 어 응 아 네 네? 어 응 드디어 첫 출근인가? 자 자본주의 미소 장착하고 렛츠 고 야 에? 왜 이렇게 늦게 와? 약속이 있는데 늦었잖아 약속이 있는데 늦었잖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라 저 10분이나 일찍 온 건데 네 너가 알바야? 알바죠 편의점 알바 하 하 하 하 하 진짜 재미없다 아니 무슨 그리고 왜 초면에 반말을 동갑이던데 꼬우면 너도 반말하든가 하 하필이면 저런 애랑 교대라니 잘못 걸렸다 또 이러고 너무 뭐지? 병원 어서 오세요 비니스 25입니다 아 뭐야? 없네? 아이씨 벌써 갔나봐 그러니까 내가 빨리 오자고 했지? 괜히 헛걸음만 했네 가자 그 오빠 내일을 볼 수 있겠지? 안녕히 가세요 싸가지 보러 온 건가? 재수는 없는데 꼬리 인기 있나 보네 그러게 재수는 없는데 꼬리 인기는 좀 있나 봐 내가 네? 폰이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재수가 없어서 정신도 없나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씨 망했다 말보라 아이스블러스터랑요 네 이거 이거 이거요? 아 이거는 파는 게 아니라 제가 마시려고 산 거예요 파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음 그러니까 파는 건 맞는데요 제 거예요 내 거 같은데 제 건데요 제 건데요 제 건데 제 거라고요 제 거라고요 내 거예요 아니 제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주아 이거 봐봐 브로마이드 왔어 아 문 앞에 붙일까? 아니면 유리창에 붙일까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상하다 아무래도 여긴 점장이고 알바생이고 손놈이고 다 이상하다 아 나 이 편의점에서 알바하기로 한 게 정말 잘한 일일까?